다음 뉴스입니다. 청주 예술의 전당에서 올해 충북 미술대전 입상작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무기수의 후회와 반성이 담긴 문인화가 대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흐릿하면서 진하게 한 획 한 획 정성이 실린 붓끝에서 탄생한 새우들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작가는 지난 1995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0년째 청주교도소에 복역 중인 박근선 씨입니다. 그에게 문인화를 가르친 오근석 화가는 박 씨와 같은 재소자들이 문인화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모습이 훌륭한 예술작품으로 승화된다고 말합니다. 작품의 여백도 좋고 작품 구성면이나 20개의 담체도 좋고 제가 옆에서 봤을 때 아주 좋은 작품으로 평가되지 않았나. 올해로 44회를 맞은 충북 미술대전에서는 이처럼 사연을 가진 작품부터 독창적인 시도로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는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섬세한 색감과 개성 있는 모습으로 탄생한 민화와 고전적이면서도 현대적인 매력을 풍기는 도자기, 시간이 갈수록 표현 방법이 다양해지는 한국화 등 9개 분야 420점의 미술품이 전시됐습니다. 와서 보면 진짜 하나하나 그림 같은 걸 뜯어보면 누가 그린 그림이든 노력이 들어갔잖아요. 여러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보고 감상하고 많이 와서 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기법을 이용해서 새로운 시도를 작가분들이 많이 했어요. 그런 것을 주안점으로 해서 관람객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채로운 입상작들을 만나볼 수 있는 이번 전시회는 오는 24일까지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Let's go.